고프로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느 분께서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지난번 영상 찍을 때는 사실 한 30분 정도 밖에 나가서 테스트를 한 게 다였거든요 실제 고프로에 볼타를 연결했을 때 배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김에 기본으로 받은 인디어 배터리하고 고프로 볼타 배터리하고 두 개를 같이 좀 테스트를 해보고 기본적으로 저도 한 1.5배에서 2배 정도 배터리 더 쓸 수 있다고 듣긴 했었는데 실제로 사용 시간이 그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온도가 낮으면 그런 가혹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온화한 조건에서는 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반대로 인디오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발열을 조금 막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시원한 환경에서 인디오배터리가 정말 얼마까지 버티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명의 영향을 주는 낮은 온도에서 볼타가 얼마나 버티는지 이 정도를 포인트를 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디오배터리부터 사용시간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테스트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 베란다구요 지금 한 7도에서 7.7도 정도 베란다 온도가 되거든요 여기서 플레이를 누르고 쭉 찍었을 때 얼마나 이게 녹화가 되는지를 보면 동영상 촬영 시간을 알 수 있겠죠 연속 촬영 시간을 지금 볼타는 따로 연결하지 않고 우선 인디오배터리부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볼게요 꺼져 있네요 배터리가 다 끝났나 보다 시원한 환경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뜨겁진 않네요 자 그럼 일단 테스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충전을 좀 하고 전원이 켜지면 얼마나 녹화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꺼졌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볼까요 얼마나 녹화가 됐는지 1시간 16분이 녹화가 됐네요 이렇게 1시간 16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만약에 더운 날씨에서 촬영을 했었으면 그 전에 아마 열 때문에 꺼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실험의 목적은 인디오배터리가 얼마나 버티느냐 부분이 강하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물론 촬영하는 조건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이 녀석하고 볼타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정도 살피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볼타도 테스트 해 봐야 되겠죠 볼타도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타 지금 배터리는 풀이고요 배터리는 풀이고 K60 기준으로 해서 좀 있다가 얼마나 녹화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면 저렴 시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타는 약간 좀 돌발사항이 생겼는데요 베란다에 놔둔 볼타 확인하러 갔더니 불만 들어 있고 뭔가 녹화가 안 되는 것 같이 다운된 것 같더라고요 열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바깥 온도 한 9도 정도에서 지금 테스트를 해서 정확하게 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중간에 얘가 멈춰 가지고 지금 얼마나 녹화가 돼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음 대략 한 1시간 40분 정도 녹화가 지금 돼 있습니다 네 1시간 40분 끊김없이 녹화는 돼 있고요 지금 아직 한 32분 정도 메모리 카드 용량도 남아 있기 때문에 용량이 꽉 차 가지고 멈춘 것 같지는 않고 뭔가 1시간 40분 정도 촬영하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구를 시켰더니 녹화는 다행히 저장이 잘 됐고 남은 배터리는 한 두 칸 정도 남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촬영할 수 있는지 또 녹화 버튼을 눌러 가지고 최종 촬영 시간을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도는 9도 영하권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날씨가 이제 풀려 가지고 녹화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깜빡깜빡 거리네요 배터리는 다 된 것 같고 지금 배터리를 끼고 음 몇 분 촬영이 됐나 한번 볼까요 한 23분 정도 녹화가 됐으니까 아깝게 1시간 43분 중간에 한번 꺼진 거는 왜 꺼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니라서 그래도 뭐 연속 촬영하기에 불편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K에 60프레임으로 찍었는데 실제 촬영할 때랑 조금 다를 순 있어요 막 초점 맞추고 뭐 이런 과정 중에서 배터리 소모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찍다 보면 그거보다는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사용 시간 자체는 음 그래도 2시간 이상은 2K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